감사합니다. 어우 맨날 왜 들어놨는데 어우 아유 매치하지마 그냥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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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까요? 와 아 이거 이거 막 지압에 맨날 눌렀는데 안 뜨는데 꾸긴 뜨네요 밥 먹어 아 네 감사합니다 레이드 즐겁게 하셔요 응 아니 감사합니다 이게 생기긴 했는데 니드런 스쿼처럼 생겼네요 이거 여잔데 요렇게 생겼어요 음 유래에 생겼어요 근데 진짜 티가 별로 안 난다 좋겠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네 들어가세요 니드런 1호치가 떴네요 네 지금 테오키스에 잡고 왔는데 바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뜨긴 뜨거구나 의문이 없는데 뜹니다 이렇게 해서 테오키스에 잡고 집에 오는 길이에요 니드런 1호치까지 여기가 니드런 이렇게 생겼네요 바로 초 진압까지 해보겠습니다 아주 이쁘죠 뭐야 이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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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분 갑분 노란 갑분 촉색? 뭐지? 희한하네요 네 갑자기 분위기 초록색 둘린 줄 알았죠 아 진짜 둘리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금 색이 다른 거는요 초록색 아니면 헐크를 좋아하신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케어키도 잡고요 요번에 여러분 CP가 개편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현재 지금 원래 기엘킹이 4천이 넘었거든요 근데 4천이 안되고 마귀가 원래 3,700이 거의 한계점이었어요 3,700 3,700 몇십? 아니면 기억이 안나는데 3,800까지 올랐네요 말랩이잖아요 레브랜 못하잖아요 이거 92% 95%도 이렇게 됐고요 얘는 개체 낮은 거고요 밑에다가 3,500대만 맞춰놨었는데 이거 전 4천 되겠는데요 얘네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한입이 이렇게 키워봐 잠깐만요 얘 키우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만 보고요 일단 니드런 아까 보신거 니드런 수컷 이렇게 생겼죠 니드리나 요런식으로 생겼는데요 니릭춤 이렇게 생겼네요 슈렉인줄 이걸 보면 이게 생나죠 바로 이렇게 해서 잡아봤습니다 아 아주 재밌네요 이거 해봐요 애 부위도 초록색이야 뭔가 있어 이거 분명히 그리고 투구도 초록색일걸요 투구 투구 푸스 어디였냐 여기 투구 얘도 초록색이야 얼마나 웃기는 인열입니다 이렇게 봤고요 이렇게 봤고요 부스로라도 그렇구만 에버라스는 원래 초록색이니까 그래였냐 하고 이로치 많이 잡아봤네요 아 맞아 얘도 초록색이었다 탕굴이 이로치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미츄 감이 몇렙까지 증가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진화 싹 다 해보겠습니다 미츄 반짝이는 거거든요 개체값은 93%인데 공동력이 4 방어력이 5 그리고 체력이 3인가 그럴거에요 바로 켜보겠습니다 이야 증가치가 올랐네 원래 25 올라왔거든요 25쯤 그러니까 30레벨 그러니까 30레벨까지는 이제 50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는거죠 이제 60까지도 모르겠네요 60에서 58 59 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짝이는거기 때문에 별가루가 절반이죠 그래서 싸 보이는거죠 원래는 곱하기 2입니다 별가루가 6,000개가 되는 구점이에요 사탕은 미리 바꿔놨는데요 얼마나 올랐지 볼까요 자 4,000대 과연 될지 공동력이 오고 모자르기 때문에 아쉽긴 한데 일단 최대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3800떼를 타고요 좋아요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아주 좋아 별모래도 말레칭도 별로 부담이 안가죠 반짝이니까 이거는 강제 반짝이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미국 부켓몬 미국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부켓몬하고 부케랑 교환해서 특정 반짝이로 띄었죠 야 이거 잠깐만 3번만 더하면 되겠는데 4,000갓? 4,000짜장? 아 죄송해요 갸들이 못찢는거 이거 어저 10,000까지 나오거든요 제발 나이스 됐다 4,000 넘었다 이거 100%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4,000 넘어 39,000 쌀만 찍고요 4028 미쳤죠 자 말렛 찍읍시다 원래는 뮤츠가 4000에 절대 안 넘었거든요 말렛대도 4000 넘은 뮤츠가 제일 높은 아이가 되겠네요 제 댁 중에서 4088 와우 캔디 다 씁시다 4147 이렇게 해서 말렛 뮤츠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감사드리고요 수능 가서 보셨나요 잘 지금 수능 중간인데 수능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뮤츠 맹업까지 했고요 여기다가 157 디드킹 테이프키스까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감사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검증할게요 그럼 안녕 뼘 감사합니다.